저는 가벼워서 목이 아프지 않아 좋은 펜던트랍니다. 아이클레이 빨간색과 살구색을 섞어줄게요. 육면체가 되도록 반듯반듯하게 다듬어 줄게요. 레진으로 꾸며주기 위해 흠집을 내어 줄게요. 약간 푸른빛 레진을 넣어 줄게요. 반짝이 가루를 섞은 레진도 넣어 줄게요. 알코올 잉크로 꾸며 보겠습니다. 잘못 번진 부분을 정리해 줄게요. 심심한 디자인이라 조금 더 파내줄게요. 조금 남은 레진에 푸른 형광가루를 섞어 줄게요. 레진을 잘 채워줍니다. 구핀을 꽂아 줄게요. 그래도 심심해 보여서 알코올 잉크로 조금 더 꾸며줄게요. 뒤집어서 골고루 꾸며줄게요. UV 레진으로 코팅해 줄게요. 펜던트 펜던트가 만들어졌어요. 목걸이와 연결해 보아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오늘이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